아하!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! 시원하게 만들어줄까? 쟁절하기도 하지 자, 케이로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지 여신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걸 바치리라 새카맣게 태워주지 가는 길도 화끈하게 드디어 세상에 나왔구나 침묵술사 내겐 침묵의 재능이 있지 네 실력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남자라면 주막이지 짜잔! 선취점 선취점이군 오늘은 화끈한 날인데 넌 참 피곤한 녀석이구나 침묵! 나 한대! 너 한대! 어때? 악몽이 네 존재를 지우리라 이건 좀 아플걸? 내 주먹 맛을 음미해봐! 펀치 펀치 펀치! 마무리 펀치! 하하하하하 하핳 buraya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재밌겠는걸 한글자막 by 한효정